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장인 오픽의 헤일리입니다. 음, 직장인 오픽이라는 건요. 직장인 분들을 위한 오픽 과정인데 이 오픽에서도 1급, 즉 최고점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고요. 특히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요. 마케팅, 무역, 유통 이런 직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맞춤 특화가 되어 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정말 중요한 강의고 오픽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저랑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픽, 이 약자 알아보겠습니다. Oral Proficiency Interview 그리고 컴퓨터. 말하기 유창성 인터뷰이고요.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LC로 문제가 나오고 헤드폰 끼고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면서 보는 인터뷰지 정말 만나서 하는 건 아니긴 하죠. 인터뷰 형식이고요. 개인 맞춤형. 이게 무슨 뜻인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외국어 말하기 시험인데요. 개인 맞춤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응시자 한 명, 한 명에 다 맞춰져 있고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 시험 보셨나요 여러분? 문제가 시험 응시자 한 명, 한 명 다 다르다라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설문조사, 인터뷰를 하려면 이력서를 받아 봐야 되는 것처럼 일단 Background Survey 먼저 뭘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자기 난이도도 자기가 선택하게 만들어요. Assess라고 하면 평가하는 건데요. Self-Assessment. 자기가 내가 고급이니까 우리는 우리 AR 고급이거든요. 고급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좀 어려운 문제를 주죠. 그죠? 수학도 내가 수학 잘하는데 더샘 뺄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난이도를 내가 알려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설문조사 볼게요. 어떤 걸 물어보냐면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등등 신분 그리고 누구랑 어떻게 사는지 거주지 그리고 취미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취미를 12가지 이상은 꼭 선택을 해줘야지 오픽 입장에서 문제를 구성해서 내준단 말이에요. 12가지의 취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되고 우리 12가지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반드시 하나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진짜 화면인데요. 신분과 거주지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문항이 이렇게 좀 있어요. 여기서는 어느 종사하고 계십니까?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회사원이다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어디 사냐? 그런 것도 물어보니까 룸메이트랑 산다, 가족이랑 산다, 개인 혼자 산다 이런 것들 초이스가 다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면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미, 여가, 운동, 휴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12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선택을 해줘야지 오픽이 이제 12개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꼭 물어보고 한 두세 개 정도 다양한 유형으로 물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뭐 취미 관련해서는 공연 보기, 캠핑하기 이런 것도 있고 체스하기까지 뭐 별다른 별별 게 다 있어요. 체스? 한국말로도 저는 사실 룰 설명하라고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AL이지만 너무 어려운 건 사실 아무리 취미더라도 선택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가, 운동 이런 것도 있거든요. 계속 초이스가 엄청 많은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하기 이런 거 골랐다가는 AL 못 봤습니다.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야구, 크리켓, 하키 이런 정말 별게 다 있는데 아무리 AL이지만은 우리가 좀 영어로 준비할 수 있게 편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고르게 될 거예요. 휴가에서도 우린 직장인이니까 국내, 해외 출장까지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한 초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면 이제 오픽이 아, 너가 설문조사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영화에 관해서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좀 선택할 수 있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쉽고 그리고 좋은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 난이도 선택은 여섯 가지 샘플이 있습니다. 시험 당일날도 들어보고 고르게 만들지만 그걸 미리 다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들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홈페이지 가면 들어볼 수 있는데 여섯 개 중에서 앞에 1, 2, 3, 4, 5, 6이란 말은 없지만 아래로 갈수록 더 높은 난이도예요. 그래서 다른 응시자들 답변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마지막 두 번째 있죠. 우리 이 5번, 6번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머지 이렇게 밑에 두 개니까 얘네들이 우리 여러분, AL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완벽히 원어민 같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복잡한 sentences로 말하는 것들을 오픽이 이렇게 샘플로 넣어놨어요. 자, 오픽션 레벨. 드디어 그 AL이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 AL은 최고점이에요. 오픽의 왕이에요. 그래서 메인 위에 있어요. A는 뜻하는 게 advanced입니다. 고급. 그 다음에 밑에 거 바로 잠깐 볼까요? 그러면 intermediate, 중급, novice, 초급 이렇게 있는데 AL만 좀 혼자 외롭게 있고 나머지는 세 개씩 있어요. 보면은 intermediate, 중급 중에서도 high 및 low, 이렇게 최고 좋은 게 high가 있고, 중급이 있고 또 약간 초급이 있고요. 초급 중에서도 약간 잘하는 사람 high 및 low가 있단 말이에요. 좀 약간 더 초급 중에서도 많이 초급인 사람. 근데 AL만 그냥 low라고 적혀 있습니다. high 및가 없어요. high 및는 이 오픽 시험에서 이 컴퓨터가 빠진 OP라는 시험도 있어요. 그건 진짜 면대면 인터뷰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L이 우리 오픽에서는 C가 들어간 시험에서는 정말 최고점, 그 최고예요. 확실합니다. AL의 목표를 하고 계시다면은 당연히 많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저랑 같이 20강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 20강 같이 완강을 하도록 약속을 하기로 하고요. 이게 우리 오픽 시험의 인터페이스인데요. 면접관이요. 우리의 인터뷰어, 에이바라는 이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1, 2, 3, 4 이 포인트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총 15가지인데요. 이것도 난이도 선택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근데 우리는 15가지 봤습니다. 그래서 15가지가 이렇게 저렇게 포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버튼이 있잖아요. 이게 리플레이 버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한 번 LC로 나오면 그거를 다시 한 번 들어볼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다시 클릭하면 근데 5초 안에 클릭하긴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다시 한 번 나오면 문제를 또 듣거나 아니면 준비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 문제를 듣고 대답을 시작하면 알아서 그냥 리코딩 버튼이 뜹니다. 녹음 중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말이 끝나면 Next 버튼을 누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이것도 이제 4번인데 지금 5번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맞춤형 시험이요. 40분 걸리거든요. 총 40분 주거든요. 이 40분 동안 알아서 15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서 푸는데 중간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Time for a new question이라고 써 있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라고 가끔 뜰 때가 있을 거예요. 말을 좀 길게 하면 오픽에서 끊으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그냥 말을 좀 정리하고 이제 내가 말을 길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조절하는 시험이고요. 40분 내내 아니면 30분, 30분, 5분 이렇게 각자만 다르겠지만 이 화면만 그냥 봅니다. 펜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녹음만 하는 거예요. 일시 듣고 강의 특징을 이제 볼게요. 그리고 오픽 특징도 조금 더 볼 건데요. 오픽 1급 아까 봤잖아요. 최고점 이 AL을 위해서는 자간난이도 마지막 두 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둘 다 별로 상관없어요. 여기에 맞춤 특화가 된 강의입니다. 오픽은 개인 맞춤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딱 맞춰야지 구성이 맞아요. 우리에게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하면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샘플 한번 볼게요. 먼저 오픽의 1번은 무조건 자기소개예요. 유일하게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떤 난이도든 이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콤보가 이렇게 세 문제가 연달아서 나오거든요. 설문 3 콤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설문조사에서 클릭한 거 있죠. 내가 아까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걸릴 수가 있어요. 회사 그러면 회사를 연달아 세 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 관련한 4문제를 연달아 풀어내는 거예요. 어떤 문젠들인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설문 3 콤보가 걸릴 가능성 취미에서 걸렸네요. 여기서는 그 가능성이 높은데 영화에 대해서도 세 문제 연달아 나와요. 영화 하나만 물어보고 바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체스하기 뭐 이런 걸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영화, 영화, 영화 이런 식이요. 이렇게 일곱 문제를 끝내면 난이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난이도는 재조정하지 않는 게 더 낫겠어요. 그냥 만약에 5를 선택했으면 그대로 또 5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6을 선택하면 6 5, 6과의 차이는 뭐냐고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5나 6이나 여러분 비슷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콤보고긴 한데 어 이건 뭐죠? 네 맞아요. 돌발입니다. 설문과 구분되죠. 돌발은 설문 주제에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호텔 예를 들어서 호텔이 3개가 나온다라는 거 호텔과 관련한 문제들이 이런 게 있어 이따가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고 롤 플레이 이슈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요. 얘네들은 픽스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 5, 6을 선택하면 무조건 11번부터 13번까지는 롤 플레이를 시켜요. 영화표를 예매해봐라 이러면서 다양한 상황을 주고 역할극을 시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문제도 역시 콤보인데요. 얘는 이슈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슈 어떤 특정한 이슈를 물어보는 문제가 두 개가 보통 나와요. 마지막에 항상 음악 감상과 기기라는 주제가 사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음악 감상 기기에 관련해서 요즘 current한 이슈가 뭔지를 오픽이 묻는다라는 거 꼭 음악 감상 기기일 필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런 식으로 어려운 주제들이 두 개가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강의 특징 두 번째는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만을 다룰 건데 AL 난이도에 맞춤 특화를 시켜서 다뤄볼 거예요. 최근 2년 예를 들어서 취미 아까 12가지 선택했던 그거는 음악 감상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음악 감상은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했으니까 사실 가장 많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돌발 문제는 사람들이 선택도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어학원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픽이 이 문제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내니까 우리 이거 당연히 우리 강의에서 다룰 거고요. 룰플레이 MP3 플레이어 주제로 많이 나왔고 가장 많이 나왔고 이슈에서는 아까 봤던 이 음악 감상 기기 이런 것들이 가장 빈출로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저랑 우리랑 같이 공유하고 이 강의에서 다 준비를 시켜드릴 거예요. 20강 커리큘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 아니고요. 직장인 분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설문 주제 그리고 직장인에서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군인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가장 그냥 많이 나왔던 다 최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강에다가 담아놨고요. 한번 보면은 처음에 1, 2강은 오픽 유형 소개 이것도 알아 놓으셔야 돼요. 어떤 시험을 보려면 영어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 마음이 훨씬 편하고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1, 2강도 정말 중요하니까 오픽 모르시면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서베이 관련해서는 회사나 동료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소개가 100%고 나머지는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 못하지만 정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고른 거요. 영화 음악 감상 공원 자전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를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고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낼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이런 거 다 다룰 거고 술집 커피숍 이런 거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부담없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출장 이런 거는 학생분들이면 다루지도 않지만 직장인 분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할 거고요. 롤 플레이 문제도 우리가 3개를 다룰 건데요. MP3 플레이어는 가장 많이 나왔던 아까 봤죠? 주제고요. 이런 것들도 직장인 분들한테 많이 나오고 아까 학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다룰 거고요. 여기서는 음악기기 이슈에서 음악기기 나머지들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직장인한테 많이 내고 그리고 오픽 자체에서도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것들 20강이 20강이 직장인 분들 A에 원하는 우리 여기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요. 1강 지금 하고 있지만 20강까지 저랑 같이 하기로 약속해요. 오픽 출제 문제 아까 3콘보 나오는 거 자세히 본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총 15개가 나오고요. 난이도는 5, 6단계일 경우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예 문제를 볼 건데요. 15문제는요. 바로 이런 것들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자기소개는 무조건 1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서베이 했던 거 신분, 거주, 취미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취미는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발도 나오고 로드플레이 이슈 이런 데서 나온다고 했죠. 자기소개 볼까요? 이거가 LC로 나오는 거예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하면서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너에 대해서 말해봐. 이건 제일 짧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들은 이제 키워드만 좀 보겠습니다. 얘는 자기소개는 무조건 1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서베이 내가 선택을 직장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픽이 내가 직장인인 거 아는 건데 그거 만약에 걸리면 당첨되면 세 문제 내내 연달아 직장인에 관련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Your company에 대해서 말해봐. 회사에 대해서 말해봐. 이런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갑자기 프로젝트 여러분이 했던 업무 과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봐. 근데 recently 최근에 했던 거 오케이 그러면 또 직장 관련한 거잖아요. 얘기하시면 마지막에 갑자기 해변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무조건 3개가 다 직장인이요. The first project 오케이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길이감은 이렇게 좀 꽤 긴 편이에요. LC로 나옵니다. 또 만약에 내가 영화가 보는 거 좋아한다고 할 거거든요. 우리 근데 어쨌든 할 건데 무조건 나오진 않겠지만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또 어떻게 나올까요? 세 문제 내내 영화요. types 좋아하는 그 영화 종류 그리고 what do you normally do? 뭐를 하냐고 before and after going to the movie 영화 보기 전후에 뭘 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갑자기 마지막에도 영화를 물어보는데 과거 시제가 나옵니다. The last movie 여러분이 봤던 최근 영화 이렇게 아까 우리 직장에서도 마지막에 종이는 과거가 항상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명절은 내가 명절을 좋아한다고 한 적도 없고 명절은 뭐냐면 돌발이죠. 랜덤 명절은 내가 뭐가 나올지 모르긴 해요. Tell me about holidays in your country 명절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말해봐. 항상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쉽긴 해요. 그 다음에는 pick one 하나만 고른 다음에 activities에 대해서만 말해봐. 그래서 추석이면 추석 설날이면 설날 활동들에 대해서 말해봐. 조금 약간 구체적이어지죠? 그런 다음에 무조건 가봐요. childhood 어린 시절에 memorable 기억에 남는 그런 명절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해봐.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끝나면 드디어 주제가 바뀌겠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roleplay랑 이슈까지만 볼 건데요. roleplay 공연 보기 요거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roleplay는 무조건 나와요. 11번부터 13번까지 무조건 나오는데 주제는 바뀔 수 있겠죠. call the ticket office 그 티켓 매표소에 전화해서 뭐 세뇌까지 질문을 해라. 그 다음에 공연을 보려고 했는데 you are ill 이렇게 또 상황이 있어요. 역할극이니까 아프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두 가지 roleplay 했던 거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항상 과거 시제는 무조건 시켜요. 오피그에서 have you ever 이런 식으로 경험이 있니? 마지막 우리 이슈 문제 있잖아요. 얘도 무조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공원이잖아요. compare 하면서 비교를 막 시켜요. activities인데 children과 adults가 하는 공원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르겠죠. 활동들이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슈인데요. 정확히 Let's talk about some issues about what today's 오늘날의 공원이 겪고 있는 challenges 어려움들 어떤 난제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피그 물어봐요. 보통 매일 그런 거 아니면 90% 이상 항상 비교나 이슈를 물어보는 거라서 우리가 이슈 문제라고 이걸 읽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길이감도 좀 보셨고 어떤 식으로 그 콤보가 구성되는지 아시겠죠? 하나의 주제가 꼭 세 문제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두 문제 어쨌든 연달아 나온다 이것만 일단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강의에 메인 강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항상 꿀팁을 드릴 거예요. 오픽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소중한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첫 번째 꿀팁은 자가 난이도 선택 아까 전에 여섯 개 중에 몇 번째 고르라고 그랬죠? 메인 밑에 두 개 있죠. 5번, 6번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레벨 여러분이 원하는 이 등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률을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설문조사 3천분을 우리가 했는데 국내 최대 카페 오픽 카페 그리고 여어학원 그리고 출강 나갔을 때 수강생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난이도를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봤는데요. 난이도 5와 6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A, L이 이렇게 높습니다. 19%, 30% 정도 되는데 6을 더 많이 받았겠죠. 왜냐하면 더 잘하는 기본기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6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문제를 보면요. 분석을 해보면 5, 6이 엄청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를 선택하든 6을 선택하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4를 선택하면 안되나 4를 선택하면 내용이 이제 다 바뀌어요. 여러분 4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A, L을 받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최꼴찌예요. 최하위 그룹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받아가는 건 I, M, W, N 이건 뭐냐면 Intermediate 중에서도 이제 미드고요. 그리고 원이라는 소리요. Intermediate 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자세히는 안 드렸는데 1, 2, 3이 있거든요. 이 중간 레벨에서 중급은 이건 딱 중급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고급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바로 밑에 있는 이 Intermediate 중에서도 High 좀 잘 아는 사람들이긴 한데요. 이 사람들도 별로 안 돼요. 다 합해봤자 10% 오케이 이거는 문제 자체가 좀 어렵지 않아요. A, L을 보여주기에 우리 실력을 보여주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는 선택하지 않고 5와 6을 선택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줄 요약으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칠까 합니다. 헷갈리셨던 것 좀 있었지만 이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까먹으셔도 돼요. 자 먼저 오픽은요. 개인 맞춤형 시험이라는 게 다른 시험과 차별화되는 점이기도 하고 가장 특징적이에요. 이걸 보시면 뭐가 떠올라요? 서베이를 한다 그리고 난이도를 고른다 그런 게 떠오르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A, L을 위해서는 Advanced, Low 최고 등급을 위해서는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5나 6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실수로라도 4를 클릭하거나 그러면 물론 여러분이 말을 잘하면 AR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어려운 챌린징한 토픽스들을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5, 6을 선택하시면 되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콤보로 구성된 그냥 하나 단독으로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죠? 3콤보 2콤보 어쨌든 콤보 여러 개가 나오는 그런 걸로 구성된 총 15개 문제가 우리에게 나오고 LC로 나온다 이게 그냥 오픽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바로 이 강에서는 이 콤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 자세하게 문제별로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거기까지 보고 3강부터 우리 아까 봤던 20강 커리큘럼에서 다양한 문제들 연습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2강에서 뵐게요. Good luck and see you next time. Bye!